친구들이 집에 바나나 84개를 보냈다. 그리고 대구 사는 한 살 많은 친구 지민이가 팔꿈치 아프다고 한 걸 듣고 보대를 보내줬다. 근데 일라인 스케이트 팔꿈치 보대를 보내줬네. 고맙다. 로멜 아트님 작품이다. 태어나서 그림 선물을 받아본 게 처음이다. 액자로 만들어 3분동안 쳐다봤다. 20살 때부터 10년 넘게 탈모약을 섭취했다. 현대과학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처를 해왔다. 하지만 탈모 진행 속도만 늦춰졌고 앞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최근 잠깐 약을 중단했더니 정수리 머리 또한 급격하게 제거됐다. 도와줄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이제 대머리다. 네 밖에 아예 안 나가나? 몸이 왜 이렇게 하얀데? 1.5키로 덤벨 프레스다. 전보다 가슴의 수축 이완이 더 느껴진다. 장난치는 거 아니다. 최근 내 삶의 질을 가장 높여주는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님 영상을 보고 배운 구관절 스트레칭이다. 처음엔 왔다갔다 조차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동 범위가 꽤 넓어졌다. 열정적으로 걸을 때 심하게 뚝뚝 걸리던 왼쪽 구관절이 꽤 부드러워졌다. 이 운동을 하고 걸을 때랑 아닐 때랑은 많이 다르다. 3키로 중량 스커트다. 앞꿈치가 뜨면서 뒤꿈치에 하중이 다 실린다. 맞는 건지 근육무원들에게 질문 드린다. 양쪽 4.5키로 총 9키로 중량 뒤뜰기다. 이 운동으로 인해 걸을 때 꽤 수월해졌다. 드디어 오늘부터 중량 턱걸이에 들어간다. 매회마다 생수 300g씩 늘려간다. 300일 지났을 때는 생수 100개가 허리에 달려있을 것이다. 무거운 거 아니다 잡아라. 그냥 생수 한 병 마시고 턱걸이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 스탭을 저렇게 바른 게 맞나 싶다. 원 원 원 원투 원 원투 원 뒤로 빠지고 원 원 아니 엉덩이를 왜 자꾸 실룩이는데 원 원 원투 원 복싱할 때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 열심히 한다는 소리듣는다. 근데 이건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 던 던 던 던 던 던져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진지하게 하는 거다. 아 깜빡했다 알통 저도 진짜 미안한데 이거 딱 하나만 먹을게L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음 이거 먹고 milhões 더 먹었다. 와이엇 그래 요구를 한번 보자 기분 안 좋은 일 했나? 기분 안 좋은 일 했나? 왜? 왜? 니 뒤통수에 꿀 발랐나? 니 뒤통수에 꿀 발랐나? 니 뒤통수에 꿀 발랐나? 왜? 니 뒤통수에 꿀 발랐나? 뭐야? 어디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표정이 왜그런데 이거 머리가 저번 영상의 광고관련 내용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영상도 분들이 꽤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말은 거칠게 해도 내가 난 곳이 거기라 그분들의 속뜻을 확실히 이해하기에 감사하다 광고 거절에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건 없다 수첩에 적어놓은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집들을 소개할 때 상호까지 다 보여줄 건데 거기에 있어서 식당한테 돈을 받고 광고한다는 조금의 오해도 받기 싫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왔다갔다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도 8분을 맞춰서 중간 광고를 넣으려고 하는 행위다 그러니 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주셔도 괜찮다 아 그리고 구독자분의 도움을 받아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만들었다 아이디는 롱버그스다 롱버그는 다른 내가 먼저 먹었더라 이후에 내 수첩 리스터들을 하나하나 영상에 올릴 건데 집 가까우면 한번 가서 드시고 맛이 어땠는지 인스타 통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다 시간 날 때마다 구경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